한자리 1, 3편이 해 주기에 대해 좀 난이도가 매특별이고 카르마 역시 마찬가지고. 지금 난거로부터 해주려야 되거든요. 안아주셨죠, 커즈를. 커져, 커져. 당장 왔어요. 그 다음은 에이밍 빌리네 퍼 올립니다 서류 뒤로 뒤로 이제 빌리 벗었고 계속 뛰린다 계속 뛰린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지금 이 바이가 넘어왔을 때는요 정말 저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바이가 이걸 안 죽고 살아가 버렸고 여기서 빌리기에 3판 9 3명을 다 모이면서 있던 천천히 천천히 자 굳게 굳게 봐줘 봐줘 대단해 자 봐줘 봐줘 조식해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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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량올플 탈량올플 바로 가자 바로 가자 4.2 4.2 4.2 5.4 5.2 6.3 6.5